공결 lij% 응... 끝말이 끼고? 아니, 끝말이 끼면 내가 부를게 해 곁 보니까 내가 불리해 아 형, 뭐 채팅 Harley도 모르고 당하게 해줄게 아니야, 끝말이 끼 곽은 근까 생각하는게 너무 오래걸려 그래서 난 무조건 줘 형은 30초. 나는 5초 30초?30초는 못 받는데? 자 저는 10초 주고 대구님은 딱 2초 2초? 오케이 한국 사람인데 이 정도는 잘해야지 바로바로 나와야지 3초 3초 원래 국룰은 3초다 3초 3초 2초 국룰은 3초 알았어 알았어 3초 3초 그럼 난 15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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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나 검색해도 되지? 그래 해라 오케이 자 갑시다 근데 검색할게 딱 3번 뭐야 검색만 계속하면 난 당연히 지지 오케이 해봐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쿵쿵쿵 빨래 쿵쿵따 레미안 쿵쿵따 안전 쿵쿵따 경성 쿵쿵따 청기 쿵쿵따 기왓집 쿵쿵따 아 기왓 했어야 했는데 뭐라고 해? 집제 쿵쿵따 세금 금리 쿵쿵쿵따 어 니로 시작하는 거 있어? 어 나 검색 찬스 검색 찬스 오케이 니로 시작하는 거 뭐가 있지? 니 많은데 어 니콜라 쿵쿵따 라면 쿵쿵따 면도기 쿵쿵쿵따 기러기 쿵쿵따 기상청 쿵쿵쿵따 청기 쿵쿵쿵따 기성용 쿵쿵쿵따 기성용? 어 축구선수 기성용 아 용기 쿵쿵따 아이씨 기말고사 쿵쿵따 사기 쿵쿵쿵쿵따 아이씨 기적 입니다 적기 쿵쿵쿵따 오케이 검색 찬스 검색 찬스 검색 찬스 그래서 이거 세 글자로 해야돼 안그러면 진짜요 별거 다 할 수 있잖아 내가 대단한 수법 기내식 쿵쿵쿵따 식 기 쿵쿵따 기장 쿵쿵따 장기 쿵쿵따 기증풍 쿵쿵따 풍기 쿵쿵쿵따 야 계속 기록 끝나면 야가치 아니야? 오케오케 다른걸로 해서 끝나고부터 완전 야가치네 씨 기발 쿵쿵따 발기 쿵쿵따 기상 쿵쿵따 창기 쿵쿵따 기특 쿵쿵따 습기 쿵쿵쿵따 아 진짜 아 기도 쿵쿵따 도기 쿵쿵따 도..잠깐만 이런게 있어요 여러분? 있긴 있어요? 제가 많이 해봤어요 도기 기습 쿵쿵따 습기 습기 쿵쿵쿵따 습기 기 네 쿵쿵따 기 네 네 네 림 쿵쿵따 네 네 뭐? 네 림 림? 응 아 두건값지 다 되죠? 응 그러면 인창정 쿵쿵따 정기 쿵쿵따 아니 아까는 분명히 기 안쓴다면서 야아씨 한 번 안쓰었잖아요 기 운 쿵쿵따 운색 쿵쿵따 세탁기 쿵쿵따 기 차 쿵쿵따 차인 표 쿵쿵따 표 범 쿵쿵따 범? 응 표 범 어 진짜 모르겠는데 범 범 레 범 끝 아니 범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뭐가 있지? 범 범 범죄 범죄 아이씨 범죄 끄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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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범 다 범 뿜 그런 거 많아요 나 교포라고 여러분 저 여기서 초중부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? 국어 안 배웠어요 저 아니 그래서 제 한국말이 다 제가 독학으로 배웠거든요 외국에서? 이 정도면 네가 잘한 거 아니야? 다 그거죠 근데 제가 15초랑 검색기 3번 들었잖아요 3번 모자라 범퍼카 범래 저도 이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범래 아이씨 범인 범사 범고래가 뭐야? 범고래 고래의 일종 몰라 그런 거 얘는 영어 이름은 알지 올카 올카는 알지 그러니까 말했잖아 영어로 가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나 무조건 이기는데 근데 내가 지금 대군임을 위해서 내가 일부러 한국어를 했는데 그럼 당연히 내가 지는 거겠지 그러면 당연히 내가 지는 거겠지 나같지요 아이씨 알겠습니다 자 남자니까 깔끔하게 인정하고 오늘 방송 하면은 샤워시 영상을 공개하게 됩니다 마이떼 자 그러면 영상 하나 더 걸고 한번 더 해볼까요? 그래 너블로 가 난 아쉬울 게 없어 딱 세 글자 딱 세 글자는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쿵쿵따로 가야 돼요 네 그리고 중복은 됩니다 중복 가능? 중복 가능 외래어 금지 그리고 한자어 가능 오케이 세 글자 세 글자 산 기 슬 슥 꼼발 쿵쿵따 자 발남새 쿵쿵따 세 장 수 쿵쿵따 수? 응 수 수전기 쿵쿵따 기러기 쿵쿵따 기러기 쿵쿵따 쿵쿵따 기차표 쿵쿵따 아 검색 찬스 있습니까? 검색 찬스 아직도 있죠? 세 번 있죠 세 번 표창상 쿵쿵쿵따 표창상 쿵쿵쿵따 표창상 쿵쿵쿵따 표창다리 쿵쿵쿵따 딱 생각하는 쿵쿵따 단어가 있는데 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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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쿵쿵쿵따 에서는 리어카로 했거든 그 리어카가 외래어잖아 아이씨 니로 시작하는 거 뭐가 있어? 두 번 아 맞다 두 번 법칙 있었지 아이씨 이장님 쿵쿵쿵따 이장님 네 님 땡 3초 지냈습니다 승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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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이 뭐했지 아 이유를 못 끌 수 있구나 승리 야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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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분 좋네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죠 아까 졌는데 임금님 임금님 그러니까 임금님 하면 계속 반복이 돼 그래서 여러분 쿵쿵쿵따를 쿵쿵쿵타 프로그램을 보셨으면 진짜 이런 좋은 단어를 많이 알 수 있거든요 저는 재밌게 봤어요 자 아쉽게도 우리 대구 님은 졌기 때문에 뭐 일단 샤워 영상을 이따가 공개할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고요 응 우리 대구 님 자 벌칙 스웨잉 하셔야죠 세 군데에서 홍보하는 거 하시고 그리고 인증을 하셔야 돼요 네 대구 님이 나한테 뭘 그렸어 그니까 형 형도 저처럼 딱 기록 끝내는 거 쓰면 이길 수 있어요 모른다고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아니 그니까 보통 저희나라 말이 기록 시작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니까 뭐 형 사하면 사기 그런 식으로